자 이제 교재로는 435PD 한번 펴보세요 약정해제권 나와 있는데 앞서도 우리 보신 것처럼 해제권에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는데 주로 문제 드는 것은 법정해제권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으로도 해제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둘 다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도금을 안 줘요 날짜가 되는데 그럼 법정해제권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건축과가 안 나왔어 약정해제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뜻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두 개 차이점이 좀 있죠 일단 이거 봐보세요 법정해제권에서 얘기하는 게 해제를 했더니 처음부터 무효가 됐죠 그리고 원상해보금가 있어 돈 받았으면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된다고 그런데 채무불행이다 보니 손해가 생겼죠 손해배상업무가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약정해제권 같은 경우는 이게 계약해제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손해배상업무가 없는 거죠 왜?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채무불행일 때만 이 손해배상업무가 생기는 거라고 그런데 받은 건 돌려줘야지 원상해보금가 있다고 돈을 받았으면 이자까지 쳐서 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주잖아요 계약금 중도금에는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자를 쳐서 돌려줘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이어서 볼 건데 이 계약금은 약정해대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요 계약금은 약정해대권을 미리 유보해 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얘도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해제를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데 이게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할 일이 없죠 그런데 얘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하잖아요 중도금 주기 전에만 하는 거니까 원상회복할 것도 없는 거지 이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받으시고요 우리 이제 강의노트는 그냥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그러면 167페이지 167페이지 맨 밑에 그 표 있죠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 더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로서 합의해제가 있어요 합의해제 우리 지금 강의노트 167페이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합의해제 이 합의해제는 잘 봐보세요 해제는 이게 단독행위로서 상대방한테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해제는 뭐냐 그러면 합의로 그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 합의해제 다른 말로 하면 해제계약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해제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계약으로 그 계약을 없애는 거야 근데 이런 건 될까요 안 될까요? 해제계약을 하는 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죠 계약법에 오면 뭐라고요? 계약자유라고 계약자유 계약자유라고 계약을 살렸다가 죽였다가 죽였다가 계약을 했잖아요 죽이는 거지 다시 살리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 계약자유라니까 100번을 그렇게 한대 말려 안 말려? 안 말려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또 결혼한 사람도 있던데 같은 사람하고 그걸 말려 안 말려? 안 말린다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미쳤다 그러지 그렇지만 안 말려 계약자유라고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합의해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해제에 관한 규정이 합의해제에 적용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법에 없으면 적용이 될 것인가 유추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이러고 봐보세요 해제는 아까 뭐라 그래요? 단독행이다 그랬죠 근데 합의해제는 합의가 뭐라고?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단독행이라고 계약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타로이지 그러니까 유추적용은 비슷한 것끼리 하는 거라고 비슷한 것끼리 그러니까 해제 규정이 합의해제에 적용될 게 아닌 거지 유추적용될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봐보세요 해제의 이야기는 그래서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가 좀 이야기 쉽게 얘를 A형이라고 했다면 혈액형 얘는 B형인 거야 A형을 B형에 딱 수혈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나 이자 문제는 안 생겨 원상회복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런데 이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자 그래서 소유권이 돌아가니까 물건속증권 행사 하게 될 건데 그때 소멸시에는 안 걸려 제3자 권리 보호 문제가 생기겠네 이것만큼은 유추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 잠깐 봐보세요 봐보세요 다시 갑과 의리 X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까지 남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대 취소할 수 있대 취소가 됐대 해대가 됐대 그러면 다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그런데 합의의 제도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합의로 계약을 처음부터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만드는 걸 합의의의제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물건이 변동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 유효 등기도 유효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효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등기만 가지고 의리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어떻게 돼? 갑에게 복귀해버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등기를 말소해야 말소 없이 말소 없이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미 물건법에서 공부한 거죠 한 것 같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앞에서 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복습하실 때 수업시간에 계속 해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본 것 같아 그럼 그걸 찾아봐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을 봐도 거기서 또 앞에서 본 거네 다음에 또 거기 볼 때는 금방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늘려야 실력을 늘려가야 돼 기억이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간혹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아는데 책을 한 번 보고 나면 다 공부한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안 풀려 누구나 발상가제예요 누구나 발상가제라고 저도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대부분의 옛날 법조생들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책을 한 번 읽어보고 처음에 사법시험 문제를 사법시험장에 가요 모의고사 본다는 개념으로 아니 제한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해서 한 번 봐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아는 거더라고요 점수는 안 나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그럴 수밖에 없죠 책을 한 번 읽은 거지 공부를 제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공부가 제대로 돼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쟤랑 나랑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죠 쟤랑 나랑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고 조금 더 돌려보시면 된다고 됐죠? 그런데 고마운 건 우리는 점수를 80점 85점 이렇게 안 받아도 심지어는 60점만 받아도 붙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합의해제를 하면 어떻게든 소유권이 돌아가버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이 물권적 청구를 소멸시 안 걸리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를 봐보세요 의리 병한테 이거를 매매로 팔았어 이미 그리고 등기까지 넘겨져버렸대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봐보세요 그러면 합의해제를 하면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의리 병한테 팔았는데 판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값이 W 됐대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자기 앞에 사람 가만히 찾아가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계약 해제하자 합의로 해제하자 돌려받아서 우리가 나눠먹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에는 없지만 이때 제3자 보호를 해줘야 되겠네 그런데 없다보니 해줄 게 뭐가 있느냐 우리 해제해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죠 그거를 유추해서 해주자 이 말인 거라고 아셨죠? 유추조공 문제라고 요거 하나만 유추조공이 되는 거야 요거는 그냥 일반 원리야 일반 원리 이렇게 되는 건 일반 원리라고 아셨죠? 제3자 보호 규정이 유추조공 된다고 됐죠? 네 일단 다시 정리해보면 요걸 표로 이제 강의 노트에 있는 표가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건 공부를 위해서 눈에 한눈에 보이라고 지금 PPT는 한 장으로 만들어봤어요 법정 해제에서는 법정 해제는 얘가 단독행이라니까요 합의해제는 계약이야 그러니 이 규정이 여기에 유추조공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적용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안 된다고 아셨죠? 그런데 어쨌거나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하고 물권덕총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똑같아 이게 근데 이게 이 법률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우리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법률 행위와 등기가 다 유효해야 된다고 근데 어쨌거나 무효가 돼버렸으니 안 되는 거지 돌아가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쪽에서 장난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큼은 유추조공을 해서 인정을 해준다고 됐죠? 시험 문제가 요렇게 나온다 이거 안 돼 안 돼 유추조공이 된다고 요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해두시고요 여기를 우리 교재로 잠깐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갈게요 어디를 보실 거냐 그러면 교재 434페이지 교과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앞쪽에 사실은 이게 책을 쓸 때 보통 우리 구별 개념에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해제를 이해를 해야 합의해제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다 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노트는 뒤에서 써놓은 거죠 434페이지 해대계약 나와 있는데 1번의 3번째 줄 묵시적 동그라미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소유권 동그라미 당연히 회복 동그라미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해버려 소급적으로 그런데 2번 해대 세모 적용 세모 해대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될 일이 아니지 혈약형이 다르잖아요 A형 B형 달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그 밑에 손해배상 세모 이자 세모 우리 해제에서는 법정 해제에서는 손해배상 이자 문제가 있었죠 여기는 높다고 그러면서 판례 보시면 판례 2번 합의해제 동그라미 합의해제가 된 경우에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줄 물권적 청구권 동그라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그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세모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3번 이거 난리가 났네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겠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3번의 세 번째 줄 소유권 동그라미 매도는 게 당연히 복귀 동그라미 그래서 제3자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보호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제3자는 보호해줘야 돼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해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조건 실권 약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잠깐 한번 봐보세요 실권 약관 그래놨잖아요 실권이 뭘까요 권리를 잃어버리는 약관이라고 실권 약관은 권리를 잃어버리는 약관 이런 거죠 너 권리 잃는다 미리 약관 약정을 해놓은 거야 근데 이제 야 너 중도금 날짜 안 지키면 따로 말 내가 따로 말하지 않고 너 권리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계약감 준 건 몰수야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런 게 실권 약관이라고 근데 봐보세요 계약을 할 때 중도금을 안 주면 이랬는데 그 안 주는 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니까 조건이네 근데 그랬더니 권리가 없어지죠 권리가 없어지는 조건이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지 권리가 생기는 조건은 정지 조건 권리가 없어지는 조건은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중도금은 그래서 자동해제가 돼버려 만약에 날짜를 안 지키면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잔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너 잔금 날짜 안 지키면 그냥 권리 잃고 내가 중도금 받은 것까지 다 갖는다 라고 약정을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문제는 지는 안 주면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 제공은 동시행 관계죠 동시행 관계도 지가 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행 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자동해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행 지체에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등기 서류를 제공해야지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하면 그때 자동해제가 되면 안 된다고 됐죠 의미가 다르다고 중도금과 잔금은 의미가 다르다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434페이지 3번에 판례해 보시면 거기 약정한 일제의 중도금을 미지급하면 중도금 동그라미 자동해제 동그라미 특약 동그라미 자동해제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오른쪽에 가시면 비교 판례에서 잔대금 세모 잔대금을 미지급하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인데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내려가시면 소유권인 어떤 게 필요한 소리를 준비하여 매실하게 알리는 등 이행 제공 동그라미 이행 지체 동그라미 그렇게 했어야만 해제가 되는 것이지 이 마지막에 자동해제 세모 중도금과 잔대금은 다르다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이다 예 됐죠 지나가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계약 해제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계약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2번 체미자가 불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행 거절이에요 이행 거절이 있으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리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 이행 관계에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행불능에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죠 최고가 필요 없어 제공할 필요 없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고요 단골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일부불능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결국 전부 해제가 가능하다 전부불능으로 다룬다 일부무요는 전부무요처럼 일부불능도 전부불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것이다 5번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맞다 합의해제에 관해서 하나 더 문제 보겠습니다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그랬죠 2번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매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공할 필요가 없지 그냥 합의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합의해제의 소급표는 법정에 대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제3자는 보호해줘야죠 인정해준다고 그 다음에 4번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문제 없대니까요 4번이 정답이라고 됐죠 4번 정답이다 5번 매도인이 잔금기를 경과하고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신이 없이 수령한 경우 합의해제 된 것으로 본다 매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한 것은 몫이 적 합의해제가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 매울 필요는 없고 4번 정답 자 이제 매매편 계약법 강동 가실 건데 우리가 이제 매매 임대차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어 일단 매매를 한번 봐보자고요 매매 계약은 매도니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 우리 보통 X매매 할 때 X부동산 매매를 했죠 지금까지 근데 대금 10억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재산권 이렇게 썼네요 재산권이 뭐예요 재산권이 우리 이제 부동산 매매만 주로 주로 예를 들어서 받잖아요 근데 매매가 꼭 부동산 매매만 있냐고 동산 매매도 있지 우리 마트에 가서 뭐 시장 보는 것도 매매예요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아니면 편의점 가서 무슨 뭘 하나 사는 것도 뭐 커피를 하나 사는 것도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재산권이 뭐냐 그러면 재산권을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어 그쵸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이야 재산권 그러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지식재산권도 있어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다 근데 이게 채권이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재산 맞죠 재산 아니야 지식재산권도 재산 맞죠 지식재산권은 뭐예요 머리 속에서 나오는 게 지식재산권이야 눈에 보이진 않아 대표적으로 우리 특허권 이런 것들이 돈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돈 되는 게 재산권이야 근데 이제 지금까지 봐보세요 부동산 소유권 매매를 한 거죠 우리는 주로 근데 부동산 소유권 말고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건 매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상권 전세권 매매가 돼야 안 돼 안 된 거 같기도 하고 된다고 했죠 우리 그거요 지상권 전세권이 처분의 자유가 있다며요 처분하는 게 뭐야 파는 거 아니야 네 처분의 자유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 저당권은 매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저당권만 매매하면 안 돼 채권이랑 같이 매매를 해야지 그게 부정성이야 수반성이고 아셨죠 춘향이랑 같이 가야지 향단이면 혼자 가면 안 된다고 그게 우리 그 말이라고 이해됐죠 어쨌거나 매매가 다 되는 거구나 근데 여기 반대급부가 대금인 거야 대금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돈은 돈인 것 이게 매매라고 돈 되는 걸 돈으로 사고팔면 다 뭐라고요 매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채권 매매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서로 채무를 부담하죠 그러니까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계약이다 이렇게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교환임대차는 뭐라고요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매매일방리약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한번 봐볼게요 예약은 앞으로 본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계약한 것이라고 그래서 예약은 모두 채권계약이다 그랬었죠 의무부담행위라고 예약을 했으면 앞으로 본계약을 맺어야 돼 말아야 돼 맺어야지 그런데 매매 예약을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매매 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예약한 거라고 본계약은 본자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지 매매 본계약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 매매 예약은 그런데 이 매매 예약은 우리 민법에서 일방예약을 규정해놔서 일방예약으로 투정을 해줘 그런데 일방예약은 뭐냐 우리 그중 일방이 이런 뜻이에요 매도인, 매수인 중에 일방이 누군지는 몰라 일방이 예약 완결권을 갖는 거야 그래서 예약 완결권 행사가 있으면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버리는 거 이런 것을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니까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거지 이해 됐죠? 이렇게 되는데 이 예약 완결권은 봐보세요 매매 계약이 없었는데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었더니 매매 계약이 돼버리네 매매 계약이 형성돼버리죠 그럼 이건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인 거지 형성권인데 형성권과 관련해서 봐보세요 형성권은 기본적으로 제척기간에 걸려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고요?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에 걸려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유명한 것 중에 취소권 봐봐요 취소권 취소권이 형성권이 아니에요? 형성권인가 아닌가 헷갈리네 취소권이 뭐라고요? 형성권 맞죠? 왜 형성권이에요? 형성시켰잖아요 유효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었잖아 일방적으로 어떤 위사피시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버리는 권리 형성시키는 권리가 형성권이라니까 그럼 해제권은 형성권일까 아닐까? 해제권도 형성권이지 계약이 위험돼 해제를 했더니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며 형성권이라니까 시험에서 안 물어봐서 안 물어볼 제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시험에서 물어보면 막 얘기를 했을 텐데 안 물어보니까 그런데 형성권 뜻을 알겠죠? 메울 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메울 필요 없어 그런데 취소권이 제척기간이 있었잖아요 어떤 제척기간이? 투인할 수 있는 나라부터 3년 범연에게 있는 나라부터 10년 그랬잖아요 제척기간이죠? 그런 건데 법의 규정이 있으면 법의 규정한 대로 가요 법의 규정이 없어도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있으면 약정한 대로 가 그런데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10년 이렇게 한다 그런데 여기는 예약 성립시부터 10년 이렇게 말한다 예약 성립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이면 가다가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길어! 그럼 중간에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어쩔래? 물어볼 수가 있어 할 거야 말 거야? 취고를 하는데 답이 있으면 답이 있는 대로 가겠죠 그런데 답이 없어 그러면 하겠다는 걸까요? 안 하겠다는 걸까요? 안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약도 채권적인 권리니까 예약성 의무적인 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걸 잠깐 한번 체크해보고 갈게요 매매 예약도 간혹 물어볼 때가 있기 때문에 간혹 물어본다 일단 461편 이거 한번 봐보고 가자고요 이거 하나만 01번의 서설에서 성질 디귿번 보시면 유산계약 그래놨죠 유산계약 마지막에 가시면 바른 유산계약에도 준용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의 가장 대표 선수 유산계약의 가장 대표 선수가 매매예요 그래서 매매처럼 처리하는 거야 매매처럼 됐죠? 바른 유산계약에서 준용한다고 아예 매매편을 써놨어 일일이 그 파트에서 유산계약에서 야 매매처럼 처리해라 준용한다 이렇게 쓰면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더 줄여서 매매편에 써놨어 다른 유산계약도 매매처럼 처리해라 이렇게 써놨다고 넘어가셔서 462페이지 가시면 매매 예약이 나와 있는데 564조가 나와 있어요 564조 거기는 3안까지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매 1방 예약은 상대방이 여기서 상대방은 그냥 1방을 말하는 거예요 매매를 완결할 이사를 표시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예약 완결권 행사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해서 효력이 생긴다 축약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너무 길어 그러면 2항 마지막 게 최고 동그라미 어쩔래 독촉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빨리 말해줘 최고 할 수 있다 3항에서 그런데 확답세모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세모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한다 효력을 잃어버려 대답이 없다는 건 안 한다는 거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매매 일방예약 일방예약 동그라미 기역번의 마지막 게 추정 동그라미 일방예약으로 추정해져 그 중 일방이 예약 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D급번의 예약 완결권 동그라미 예약 완결권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을번에 가시면 존속기간이 있는데 A번의 두부제출 형성권 동그라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동그라미 제척기간 동그라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라고 한다 근데 제척기간을 왜 뒀다고 그랬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고 그래서 넘어가시면 8예 제목에서 목적 부동산을 인도 받은 경우 동그라미 제척기간 경과 동그라미 제척기간 지나가버려 이게 소멸시어와 다르죠 소멸시어는 인도받아서 쓰고 있으면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소멸시어 안 걸린다 그랬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 제도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소멸시어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인정했는데 인도받아서 쓰고 있으면 권리위에 잠자는 게 아니니까 소멸시어 안 걸린대 근데 얘는 계약이 되고 말고 이건 형성권 행사란 말이에요 제척기간에 걸려 제척기간은 그런 거 안 따진다니까 야 빨리 끝내야 돼 빨리 여기는 그냥 빨리빨리 이런 뜻이야 빨리빨리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가겠습니다 계약금이 매년 나오는 거예요 계약금이 매년 올해 계약금 문제가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얘기죠 근데 간혹 한 문제로 안 내고 지문 한 지문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도 계약금 얘기는 무조건 들어가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딱 계약금 문제가 한 문제로 단독 한 문제로 안 나오고 지문 한 지문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일은 극히 이례적인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면 출제자가 미친 거야 보시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X를 10억에 매매계약을 맺었어 근데 계약금 1억을 줬다는 거죠 계약금 1억을 줬는데 이 1억 주는 걸 특히 뭐라고 한다고요? 계약금 계약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이게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야 매매계약인데 무슨 계약금이 계약금이 계약금 계약이야 근데 계약이 다른 게 아니고 합의만 하면 다 계약이라니까요 합의라는 게 다 뭐라고? 계약이라니까 계약금 1억 주기로 합의하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딸렸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 되는 거죠 매매계약에 딸린 계약이야 종은 주인한테 딸렸죠 향단이가 춘향이한테 딸렸죠 그래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로 돼버리고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 특판은 해야지 이렇게 되고 그런데 계약금 계약이 주된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죠 오늘 막 욕심나는 물건이 있어 그러면 바로 계약하고 계약금은 다음 주에 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계약금 집에서 계약해도 안 늦다 안 늦죠 꼭 누가 체크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후회한다 자 한 가지 더 얘는 요물계약이야 요물계약의 가장 대표 선수가 계약금 계약이에요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요물계약인 줄 모르고 시험장에 가면 안 돼 이건 진짜 근데 요물계약의 반대말이 뭐였죠? 낙성계약이었죠 낙성계약은 뭐예요?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약이 있고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있어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 낙성 합의만 되면 근데 여기는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계약금을 다 줘야 돼 참고로 민법에서 돈은 동산으로 본다 물건으로 본다고 돈이 뭐라고요? 금전이 뭐라고? 물건이라고 특수한 동산이야 그래서 요물계약이 되는데 계약금 전액을 다 지급했어야만 돼 근데 1억을 다 줘야지 계약금 계약이 되는데 9천만 지급한 상태래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아직 안 됐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도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1억 곱하기 2로 할 것이냐 9천 곱하기 2로 할 것이냐 인데 약정계약금 1억 곱하기 2에 100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9천 곱하기 2가 아니다 한편 우리 계약법 규정은 다 뭐라고요? 이미 규정이다 그랬죠 그래서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는 걸 말려 안 말려 안 말린다고 다 배제하는 약정이 가능한 것이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의 성질과 관련해서 얘는 증약금으로 성질을 가져 계약금을 줬다는 것은 뭔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 우리 계약한 적 없어 그랬다는데 계약금을 받았대 그럼 계약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으니까 줬을 거 아니야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 해제권을 유보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위약금이 될 수 있는데 위약금으로 하려면 반드시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돼 특약이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손해배상계의 예정으로 추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잠깐 용어 한번 봐보자고요 위약금 그랬는데 위약이 뭐예요? 위약이? 계약을 위반하는 거 계약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얘기가 뭘까요? 채무 위행인 거지 채무는 채무를 부담했으면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게 계약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고 중도금 날짜가 되는데 중도금을 안 줘 그냥 중도금 날짜를 정했잖아요 중도금 날짜를 중도금에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지 근데 그게 딜레이가 돼 그게 이행지체라고 됐죠? 네 그게 이행지체 그럼 채무 불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채무 불행이 되면 뭘 해야 돼?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추정을 해준다 이 말이라고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복잡하게 계산한다 복잡하게 계산을 해요 어려운 말 쓰지 않게 해주세요 통상손에 특별손에 아주 복잡하게 써놨어 393자에 써놨어 막 이렇게 계산하라고 근데 그런 거 계산하기 복잡하니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은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준다고 아셨죠? 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약금해안 해제권 행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기가 있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우리 중도금 줄 때까지 이 이행이란 말이 행동으로 뭔가 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을 했어 그럼 이행에 착수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매도인은 해제 못하겠죠 그런데 누구도 그 매수인도 해제를 못한다고 매도인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래도 매수인도 해제를 못한다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해서 매도인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거 이것도 잔금 준비까지 나갔으니까 이미 이행에 착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게 있어 시험 문제로 헷갈리게 나온단 말이에요 칠구하는 건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야 소송을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야 토지글의 허가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다시 칠구를 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라고 말만 한 거지 야 빨리 줘 빨리 안 주고 뭐하냐 소송까지 제기를 했대 뭔가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주는 걸 말한다고 주는 거 됐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토지글의 허가를 받은 건 법적으로 어떤 의미죠 지금 유동적 무효를 유효로 만든 거죠 유효로 만든 거지 무슨 뭘 준 건 아니잖아요 이행에 착수한 건 아닌 거지 주의해서 봐보세요 허가 받기 전에 우리 유동적 무효였어 유동적 무효일 때 다른 해제가 되는 거였어요 안 되는 거였어요 안 된다 그랬었죠 그런데 뭐는데 계약금 해제는 돼 계약금 해제는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보면 써놨어 거기다가 그런데 허가를 받았어 그래도 얘는 뉴로 된 거지 이행에 착수한 건 아니잖아요 계약금 해제는 된다고 잘 봐두자 거기다 써도 돼요 그럼 허가 전에도 계약금 해제는 되는데 허가 받은 후에도 계약금 해제는 된다고 아셨죠 허가 전 후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기 전 이행에 착수하는 것 이런 것은 인정된다라고 한다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는 것 이것은 된다 이행기 전 이행에 착수가 가능한 건데 돈을 미리 주는 거잖아요 매도인이 계약을 하고 났더니 지금 좀 값이 오르고 그래 막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빨리 중도금을 쏴주면 된다 이 말이죠 입금시켜주면 돼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는 것은 법에서 안 말려 됐죠 돈 미리 주는 건 절대 안 말린다 그쪽에서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대 그때 빨리 입금을 시켜주면 내용증명에 아직 도착을 안 했죠 그러면 뭐가 더 빨라 돈 준 게 더 빠르죠 해제 효과가 안 생긴다고 그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해제 방법에서 해제를 할 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해제를 하면 돼 그런데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배액 상환 배액 상환을 하는데 이 배액을 내가 제공을 했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봐보면 매수인의 계좌번호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안 받아 그럴 때 제공을 했으면 했지 공타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공타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게 다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두시고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래서 그런데 얘는 이행한 게 없으니까 원상회복할 게 없고 손해배상할 게 없다고 그런데 이 법정에 대권 발생 및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병합한다고 봐보세요 계약금을 줬는데 아직 중도금 날짜가 되는데 중도금을 안 주고 있어 중도금은 안 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 불량이 된다니까 법정에 대권 생길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없는 것이다 이것까지면 해약금에 대해서는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일반에서 이거 한번 봐볼게요 계약금은 전에 다 체크했습니다 매매 계약 비용의 부담 문제가 있어요 매매 계약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매매 계약 비용인 것들이 뭐가 있느냐 측량 비용 감정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이 그래 그런데 등기 비용 같은 것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거래상의 관행이에요 우리 법무사를 누가 선임하던가요 매수인 사지요 매수인 선임하자요 그게 등기 비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가 부담한다고?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네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되고 요거는 잠깐 우리가 교재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469페이지 566조 566조 보시면 종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쌍방이 균분 동그라미 매매 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에 부담한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가시면 두 번째 줄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 계약 비용이야 그런데 그 밑에 등기 비용은 등기 비용 동그라미 마지막에 매수인이 부담 동그라미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의 귀속 문제로 가서 볼게요 과실 귀속 우리 이건 전에도 공부했죠 목정을 인도 전 과실은 누가 가진다고요? 매도인이 그런데 매매대금을 만나봤어 그때는 누가? 매수인 이걸 근데 잠깐 한번 보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걸 봤는데 갑과 을이 X를 1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이 X로부터 과실이 생기죠 100만원으로부터 이자가 생기죠 그런데 이 과실은 누구 수중에서 매도인 수중에서 생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은 아직 안 줬으니까 이게 누구 수중에서 매수인 수중에서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균형이 맞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그런데 매수인이 이미 돈을 줬어 그러면 이자도 매도인 수중에서 생기죠 그런데 과실을 그냥 가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넘겨주라고 달걀 얘기했었죠 닭을 샀어 그런데 양계장에서 지금 닭이 있는데 달걀을 났네? 달걀이 뭐라고요? 과실이라고 과실인 건 알겠죠? 과실이 뭐더라? 얘는 천연과실이야? 법정과실이야? 천연과실이죠 천연적으로 달걀이 나왔잖아요 천연과실이지 그런데 그거를 누가 갖는다고? 양계장에서 가져 그런데 입금이 됐네? 그러면 입금된 순간부터 나온 달걀은 매수인한테 넘겨주라 이 말인거죠 이 말이죠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반대로 이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아직 인도 전이야 그러면 이자 안 줘도 돼 그런데 물건을 넘겨 받았어 매수인한테 과실이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자 줘야지 이자 쳐서 줘야지 이 말인거라고 이걸 한번 587.470페이지 587조 조문 있어요 그런데 주로 우리 시험에서는 과실 귀속과 관련해서만 나왔었는데 조금 더 확대시켜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587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래서 여기서 인도 전 과실은 누구한테 속해? 매도인 그런데 이제 이 대금 지급이 됐어 그때는 매수인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그거 오른쪽에 본 거고 조문에서 계속 보시는 게 뭐냐 그러면 봐보세요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어 그러면 과실이 생기죠 어떻게 하라고? 이자 주라고 딱 이렇게 상응해서 이가 되죠? 그렇게 받으시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대금 지급 날짜가 따로 있어 그럼 줄 필요 없지 뭐 대금 지급 날짜를 따로 정했으면 그때 주는 거지 이런 것인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대금 지급 장소 문제가 있어요 대금 지급 장소 586조 조문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시작 인도 장소 동그라미 인도 장소에서 바로 지급하면 되고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는 게 있어요 588조 맨 밑에 이거는 그냥 조문을 한번 읽어보면 돼요 시작 겁나 그러면 위험 한도 동그라미 위험의 한도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돼 그러면 그 위험의 한도에서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 반은 아니고 네 이렇게 되시고요 자 문제 한번 봐볼게요 갑은 자신의 소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죠 위약금 약정을 했어 그러면 손배 예정으로 추정 맞죠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원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죠 4번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원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래야죠 수령한 금액의 배액이 아니고 약정 계약금의 배액이라고 됐죠 5번 만약 익스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있고 허가를 받은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원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허가 받은 건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라니까 됐죠 그래서 그렇다 5번 정답 자 담보책임 조금만 보고 시작고요 담보책임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거 있잖아요 173페이지 174페이지 그 암기사항까지 쫙 공부하면 끝이야 그것만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다니까요 일단 한 번 해보자고요 일단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의리 액스를 1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대 봐보세요 100만 원을 하자 없는 걸 전제로 액스를 샀잖아요 근데 하자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가 요즘 배달만 시키잖아요 물건 배달 시켰는데 아니 신상 시켰는데 막 흠집이 나 있고 엉망이네 그럼 어떻게 해 바로 반품이지 그게 담보책임 묻는 거 아니야 됐죠? 매도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그런데 이것은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다 라고 한다 들고 갔더니 마트에서 들고 갔더니 마트에서 아 우린 잘못 없는데요 그 말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니 잘못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100만 원 줬는데 이 물건이 100만 원 값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책임을 묻는 거라니까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라고 유산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과실이 있으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연히 있지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라는 것은 과실이 없어도 이런 뜻이에요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런데 과실이 있으면 담보책임은 물론이고 모두 돼? 채무불행 책임도 물을 수가 있는 거지 이 말인 거라고 그래서 이건 경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계약이 유효일 때 묻는 거라고 무효일 때는 이 담보책임 문제가 안 생겨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반한 문제를 해결하면 돼 담보책임 문제로 안 간다고 계약을 맺었는데 하자 있는 물건이 왔네? 그런데 그 계약이 무효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돌려주고 내 돈 돌려받았으면 계산 끝났잖아요 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거를 만약에 계약이 이행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긴 손해가 있어 그러면 계약이 유효일 때는 어떤 배상을 한다고요? 이행이익에 손해배상을 한다고 한다 신뢰익 배상이 아니고 이행익 배상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담보책임 면제특약을 할 수가 있어 면제특약은 유효일하고 그런데 하자가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나 제3자에게 권리설정 또는 양도했다 그러면 나쁜 놈 아니야 책임지는 게 맞다는 거지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고지하지 않은 건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급소정리 암기상 이렇게 한 건데 피지를 넘어가서 이게 매수인이 선의 아기일 때 담보책임 문제가 생기는데 권리하자에서 매수인은 어떨 때 선의일 때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아기면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아기인 경우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다 전에 일대 저당권 행사가 된다고 전에 일대 저당권 행사 됐죠 전부 타임권림 매매에서 계약해제 일부 타임권림 매매에서 대인감액 지원권 그리고 저당권 행사에서 그래 그런데 이건 권리하자에서 그렇고 물건의 하자로 가면 매수인이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의면서 무과실해야 돼 그 옆에 써놨습니다 물건에서는 무과실까지 요구돼 선의만 가지고 안 돼 선의무과실해야 돼 그런데 권리하자에서는 선의 아기만 따지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따져 선의 아기 요구만 따진다고 이게 그렇게 신문적으로 계속 물어보더라고 이걸 자꾸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요걸 물어본다고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있는데 이 제척기간은 우리 권리하자에서는 1년이에요 딱 원칙이 정해져 있어 물건의 하자로 가면 몇 개월? 6개월 그런데 전전은 제척기간이 없어 전부 타임 권리 매매와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서는 제척기간이 없어 그런데 얘를 언제부터 기산할 거냐 기산점이 문제인데 선의인 경우는 안 날부터 악의인 경우는 계약한 날부터 이렇게 말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증권과 관련해서 이행익 배상을 하는데 그 매순의 잘못이 있어 그러면 참작을 한다고 그건 앞에다 써놨습니다 앞에 매순의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할 때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그 잘못을 참작해서 한다고 정한다고 됐죠? 예 그거 알아두자 매순의 잘못이 있으면 참작하는 거야 이게 원리는 과실상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판리가 과실상계란 말을 절대 안 써 매순의 잘못을 참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원리는 비슷하지만 과실상계란 말을 안 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그 강의 노트에는 안 써놨는데 거기다 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보 책임 내용으로서 그 암기 오른쪽에 빈칸이 좀 있으니까 써주세요 담보 책임 물을 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계약 해제예요 거기다 손해가 생겨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게 기본 메뉴야 기본 밑반찬이라고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런데 다른 것들이 좀 있는데 일부 타임 권리 매매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는 이걸 기본으로 해서 대금 감액 청구권도 인정되는 거지 그렇죠 일부 타임 권리 매매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는 대금 감액 청구권이 생긴다고 일수대금이야 여기서만 대금 감액 청구권이 나온다고 일수대금 일부 타임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만 대금 감액 청구권이 나온다고 딴 데서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종류 매매에서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는데 대신에 완전 물급 청구도 할 수 있지 완전 물급 청구권 이게 인정된다고 불특정 물리 매매라고 그래요 불특정 물리 매매 종류 매매 됐죠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부 타임 권리 매매 에서부터는 473페이지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